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친절한 주치의 이경석 신경외과 원장입니다. 저는 척추 질환을 전공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총 8강에 걸쳐서 척추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척추 하면 떠오르는 질환이 있죠. 바로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제가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 개념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척추 합착증과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가 척추 모형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척추 뼈인데요. 이 모형은 여러분 척추를 앞에서, 전면에서 보는 모양이고요. 이거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등에 해당되는 척추의 후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면의 모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 뼈와 뼈 그 사이에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보이는 젤리 모양의 연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허리 디스크죠. 다른 말로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추간판이 자기 위치에 예쁘게 잘 위치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추간판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밖으로 밀려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치에 이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위에 지나가는 이 노란색 신경이 보이시죠. 이 신경을 건드렸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허리 디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튀어나왔을까요? 우리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유 없이 추간판이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냐? 그거는 척추 뼈와 뼈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보디가드가 몇 개 있는데, 그 보호자가 망가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척추 뼈와 뼈 앞, 옆, 뒤에서 강하게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이 뼈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척추 뼈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로 척추 뒤에 있는 바로 척추 후 관절입니다. 척추 후 관절은 다른 말로 파셋이라고 부르죠. 파셋, F-A-C-E-T. 파셋 조인트, 우리나라 말로 척추 후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척추 후 관절은 뼈와 뼈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양쪽에 한 개씩 생기게 되어 있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척추 뒤에 있는 바로 후 관절, 파셋 조인트, 파셋 관절 때문에 여러분 척추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고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비틀고, 여러 가지 점프를 해도 이 척추 디스크가 자기 자리에 예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근육과 척추 후 관절이 손상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때부터는 이 뼈와 뼈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초기에 그 움직임을 절대 감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서서히 움직이죠. 그런데 이미 이 움직이는 단계부터 척추 근육 또는 후 관절이 서서히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움직이겠죠? 여러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움직이게 되고 종국에는 그때 가서 이 디스크가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그냥 약 먹으면 좋아지네? 약 먹고 참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모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맷돌로 곡식을 갈듯이 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연골은 갈아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튀어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골이 마모가 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 뼈뼈가 바로 내려앉아서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뼈가 마모가 되고 뼈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디스크만 신경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 뼈의 조각이 누르게 되고 또 주위에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협착증이 되는 것이죠. 척추 디스크에서 시작해서 악화되면 바로 척추 협착증이 되는 것이고 원인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아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겠죠?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시작되고요. 협착증 단계로 가려면 주로 중장년층이 지나면 그때부터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척추 후관절이 망가지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 척추 후관절은요. 제가 척추표 뒤에 있는 관절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척추 후관절이 가장 싫어하는 자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 척추 후관절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강한 인대와 근육으로 묶여있지만 과도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 인대와 근육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근육과 인대가 찢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협착증과 디스크는 시작이죠. 그러면 이 척추 후관절이 벌어진 자세가 뭘까요? 옆에서 볼까요? 바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척추 후관절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척추를 숙이는 동작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을까? 물건을 들 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동작이 하루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물건을 주는 동작? 많아야 한 두세 번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의외의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쇼파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쇼파에 앉아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허리는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허리를 만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TV 보시면서 손 뒤로 등을 넣어보시면 등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뒤로 튀어나와서 등뼈가 만들어질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적게는 6시간, 길게는 9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 6시간에서 9시간 또는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를 계속 구부려 틀게 만들기 때문에 척추 후관절에 굉장한 스트레스 줍니다. 그때 바로 후관절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리를 숙이는 것 말고 바로 허리를 비트는 겁니다. 허리를 비틀 때 왜 관절이 무의가 될까? 보시면은 척추 후관절에 보시면 모양이 이 뼈를 볼게요. 두 개의 뼈가 이렇게 만나면서 양쪽의 뼈가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뼈와 밑에 있는 후관절이 바깥에서 잡아주면서 위에 있는 뼈가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하게 과하게 허리를 옆으로 비틀 때 그때 역시 후관절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비트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런 동작은 운동할 때 생깁니다. 뭐죠? 대표적인 것이 골프. 골프는 트위스팅하게 돼 있죠.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이 많은 스포츠를 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여러분의 후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관절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은 그때부터는 바르게 숙이는 방법 그리고 바르게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바르게 허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척추 건강 치료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약과 주사부터 시작하시면은 절대 척추 질환은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척추 후관절을 보호하는 근육과 인대에 이 근육과 인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걷기예요. 근데 걷는 것만 가지고 무슨 이렇게 척추 관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걷는 운동은 우리 척추 의사가 표현하기에 정말 하늘이 주시는 운동입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시선은 정면 상방 10도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고개가 빠지면 안 되겠죠? 고개는 똑바로 하고 가슴을 곧게 피신 상태에서 걸을 때 여러분 골반, 고관절,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하나하나 걷는 자세 그 자세를 바로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걷는 운동은 어떠한 헬스, 어떠한 치료보다 척추 후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 됩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는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바쁜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고 간단한 척추 건강을 위한 운동 제가 재미있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